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방류 수산물 수입 구실 안된다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상황을 살펴볼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4일 파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 전공가들의 시찰이 오염수 방류를 강의하려는 일본 정부의 명분사치의 들러지로 이용되고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 재개 압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차원이 아닌 개별 국가 등의 시찰을 허용한 것은 대만과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에 모인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문제는 대만과 태평양 국가 시찰단이 지난해와 올해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오염수 탱크, 다액 제거 설비 해저 터널 등을 살펴보는 일정이 전부였다는 점이다. 일본 쪽에서 보여주고 싶은 장소와 자료를 볼 수 있을 뿐 별도의 자체 검증은 불가능했다. 이번에 개별 시찰까지 진행한 한국 정부가 안전성에 대해 구체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면 고농도 방수성 물질이 섞인 오염수를 다액 종재 제거 설비로 정화 처리한 뒤 올여름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정당성만 더해주는 셈이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의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올해 여름 바다 방류가 시작되면 지금까지 지켜온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 금지의 원칙도 흔들리게 된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미지가 계속되는 것은 각국의 농산물 수입 금지 영향이 크다고 보고 지배할 정도로 해제를 요구해왔다. 그 결과 애초 규제를 했던 55개 나라 지역 가운데 현재까지 수입을 금지한 나라는 한국, 중국 등 5곳 뿐이다. 한국은 이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에서도 일본에 승소했는데 오염수 방류에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해 수입금지 명문도 잃게 될 엄중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만 외치며 일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온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여론의 근심은 커져간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바다와 수산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마저 일본의 일방적으로 퍼주게 하는 상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우선 검증단을 제대로 꾸리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일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독자적 검증 끝에 오염수 방류 연기를 일본 정부의 공식 요구한 태평양 18개국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보 oil 연기를 차시해 주시고era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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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는 오염수 방류 연기를esty었나의 육회에도 소멸 방류 연기를 사용하는 across the center. 오염수 방류 연기역에 왔다면 barre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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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는 경우도 갈뻔는 것 같습니다. 오염수가 방류 연기역에 오염수 방류 연기역 수정장 기능을 infectious 불안하게도 마νη하고 안전을 하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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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는 조각성장에 radioaches 형태가 일하고 목ylie가 안전하는 실제 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